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만우민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천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지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벌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장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느니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지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서 밀더라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 밀더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쭤오되 무리가 애워서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우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일 평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짜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게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거르니 나이가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5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에 있는 귀신들인 자를 고치시고 또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고 또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주님이 고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늦은 시간까지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서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은 거라사인의 지방입니다 이방 땅인데 그곳에 유대인들이 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난한 이들이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돼지를 기르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곳 거라사인의 지방에 살기도 했습니다 아마 오늘 귀신들인 사람은 그 중에 한 명이라 여겨집니다 이 귀신들인 사람이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나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오늘 말씀 2절부터 4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인 사람 또 무덤 사이에서 거쳐하고 아무도 쇠사슬로도 밀 수 없게 될 정도로 포악하다 또 밤낮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는 사람 이 말로만 들어도 아주 끔찍한 모습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근처에 가까이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 모습 자체도 끔찍하고 또 그가 소리 내는 것 자체가 아마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 정도로 그 사람의 행색 자체가 아주 심한 몰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온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자신의 이름을 군대라고 했습니다 이 군대라고 번역된 헬라오 레이온은 로마 군대의 편성 단위를 말합니다 보통 보병 6천명으로 편성된 이 군대를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그 뒤에 보면 대지 2천마리에 그 귀신이 들어간 것 봐서는 최소한 2천 이상이 되는 아주 수많은 귀신이 그 한 사람에게 들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마귀에 완전히 붙잡혀서 피폐한 삶을 그대로 살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이 영적인 실상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다르지만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져 있는 상황은 비단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모습이었고 지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영적인 실상인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의 형편은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그 광인과 같은 그런 형편인 것이죠 이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가 열려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 보기에 잘 사는 것 같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이 사람은 마귀에게 완전히 붙잡혀서 이 광인과 같이 완전히 피폐하고 죽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배에서 나오심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난이라 이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은 이동하시는 중에 배에서 주무셔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육신은 피곤함을 느낄 상황이셨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말씀해 본 것처럼 갈리리 바다를 지나면서 큰 광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청하기도 하셨습니다 아마 이것이 이 상황이 계획된 일이 아니었으면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온 것이 그냥 잠시 시간을 내어서 온 것이었다면 이 여정 자체가 아마 그냥 운이 없는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라사인의 지방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귀에게 붙잡혀서 완전히 죽은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부터 완전히 포기함을 당하고 버림받아 혼자 살고 있는 끔찍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이를 마귀의 묶임에서 풀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의 육신의 피곤함을 이겨서 또 광풍을 뚫고서 그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묶여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갈리리 바다를 건너는 큰 광풍을 뚫고서 모든 수구를 감당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구를 아끼지 않는 그 제자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묶임에서 풀어줄 사람은 예수님의 자자인 저와 여러분 뿐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오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영혼을 구원한 일을 어렵다고 또 심지어는 두렵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물론 그 일은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기에 결코 가벼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은 결코 우리가 두려워할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앞에서 섰을 때 귀신은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그였지만 예수님께 달려 나와서 절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할 정도로 그에게 예수님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3장 11절에도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불을 지져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귀신을 떨게 만드는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덕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음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에게 생명과 은혜를 전할 때에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이신 그 권능이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어 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전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공격자의 입장에 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을 받으시면서 그 교재에 있는 예어를 다 한 번도 보셨을 것입니다 시댁에 가는 것이 그렇게 끔찍하게 두려워하는 집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핍박이 심해서 갈 때마다 몸이 아프기까지 한 집사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시댁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도 너로 인하여 괴로운 것을 명심하라 이런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후에는 더 이상 시댁 가는 것이 두렵지가 않으셨다고 합니다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귀야 괴롭지 내가 또 왔단다 나는 이제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외치고서 이 시댁 문을 들어가신 거죠 그런 생각을 하니까 통쾌한 마음까지도 들으신 거죠 얼굴 표정이 바뀌고 그러고 나니까 시댁 가는 발걸음이 더 잦아지고 사랑으로 시어머니를 섬겨드리니 시어머니의 마음도 조금씩 조금씩 마음 문이 열리고 결국 시어머니를 주님께로 영접하게 하는 인도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내가 가는 것이 내가 두려운 일이 아니라 내가 이 시댁을 가는 것으로 인해서 마귀가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는지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그 일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갈 수 있는 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영적인 감각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와 만나서 생명을 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때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는 더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그것의 영적인 실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향해서 어떤 수고도 감당하는 그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붙잡혀서 완전히 죽은 가운데 있는 영혼을 살려내셨듯 우리를 통해서 영혼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의 온전한 통로로 쓰인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1절 말씀 계속해서 보니까 야이루의 따위가 혈류종화했던 여인을 치료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영역까지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이루의 믿음을 보니까 그에게는 자신의 딸이 치유받길 원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무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회당장 야이루가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면 회당의 전체 건물을 관리하고 예배를 총괄하는 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있는 그 예수님께 달려나와 엎드려 간청한다는 것은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단순히 절박함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답이다 예수님만이 내 딸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던 중 현료증화했던 여인이 그 길을 가로막아서 시간이 지체되고 그 가운데 결국 집으로 오는 길에 자신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온 35절 말씀을 보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의 길을 대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일까 사람들은 이제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는 소식만 들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한마디 말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일까 사람들은 이제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 끝났다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으니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다 사람들은 곳곳에서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야이로도 믿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더 소망이 없겠구나 이런 마음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에게 두 가지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끝났으니 포기해라 하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많은 성도들이 멈추고 포기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릴 때 이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보이지 않을 때 다 끝났다고 여겨질 때 그때가 진짜 믿음을 사용할 때입니다 진짜 우리가 답이 없다고 여겨질 때 낙심하고 주저하고 싶을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실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야이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리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소리를 그가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수준까지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길게 오리고 내 육신의 소리에 길게 오릴 때 우리는 결코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가운데 말씀하시니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취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신뢰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지고 희망은 한순간도 보이지 않는 순간이었지만 믿음은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행동을 수반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하셔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 죽은 그의 딸이 다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행동을 수반하게 됩니다 혈류종 하였던 여인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둘러싸여져 있는 예수님에게는 옷도 스치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이도 아마 수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다른 사람의 행동과는 전혀 다른 행동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믿음을 수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음을 입을 거다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믿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믿음을 수반하는 행동이 있으신가요? 우리에게 가장 큰 믿음의 행동은 바로 기도입니다 믿는 자들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너무 오래되었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고 이제 사람들도 누구나 다 말합니다 다 끝났다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문제가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하기를 포기했고 기도하기를 멈췄고 이제 너무나 두려워서 기억하지 않으려고 깊이 숨겨놨던 기도 제목이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그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꺼내들어 주님께 내어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멈추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게만 해라 여러분들 심령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그 믿음의 행동을 주님께 드려드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달리다금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먼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악한 영국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힘을 오직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 건세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오직 우리에게 힘주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악에게 붙잡혀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쁨으로 이 모든 하나님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마귀와 싸울 힘을 주님으로부터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을 우리가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싸움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당당히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가 싸우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귀에 붙잡히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길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담대함으로 증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그 건설에 힘입어 나아갈 때 묶인 자들이 풀어지고 죽임을 당한 이들이 하나님 살려내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여있는 우리 가정들 풀어주시고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41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 시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음성을 들을 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허락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진정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멈춰졌던 문제들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달리다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픈 자가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묶여있는 문제가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이름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